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고수연 선생님이 오늘 왜 여기에 OT를 하러 오셨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사실 OT는 강좌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강좌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건데 010203 그 중에서 스텝 두 번째에요. 얘는 제로 베이스 시리즈에 있어서 허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강좌인데요. 원래 제로 베이스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디벨롭이라고 하는 강좌에서 선생님이 시작을 했는데 독해를 먼저 강좌를 열심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는 이 용어도 모르겠고 이 문장 구조도 잘 모르겠고 분석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앞에 시리즈에 제가 업법 강좌를 넣었고요. 그 업법 강좌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오셨다면 이제 해석을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해석에서는 어떤 편을 강의를 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칠판에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 여러분 이 그림이 뭘 그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볼게요. 뭘까요? 모르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그림을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이 뭐 갈매기 같다? 또는 S짠가? 디지보너는 S짠가? 아니면 이게 어떤 그래프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저마다 다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출제자가 의도한 것들을 잘 잡아내는 게 독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그려놔도 정확한 단서와 맥락이 있으면 뭘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입은 옷의 색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장소, 메가스터디 로고예요. 됐죠? 오늘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마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맥락적인 우리가 어떤 단서를 잡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만의 언어로 파악하는 거, 그게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나 혼자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이 독해에 해당하는 글을 읽고 무슨 내용이구나.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선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고 하지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세요 하질 않잖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그 비슷한 정도가 되게 촘촘하다면 선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린 그런 것들을 해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무내력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글을 내가 정확하게 나의 언어로 이해를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단락별 해석 훈련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기 쉬운 아 그래서 이거는요. 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대명사까지도 꼼꼼하게 의미를 파악할 거예요. 그리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었는지 그 연결성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할 것이냐. 이 교재는 독해의 도구를 여기다가 모아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책이나 강좌는 분량이 짧고 그 다음에 책도 얇지만 실질적으로 파트 1에서 파트 5까지 여러분들이 다섯 단계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파트마다 테마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뭘 했다는 건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글을 읽으면 이런 방정식처럼 Y는 X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는 같은 표현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의미는 같지만 어떤 표현으로 나왔는지 그 다음에 또는 같은 의미를 지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의미의 표현을 찾는 거 이것들을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런 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단서를 가지고 추론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나올 내용이 어떤 것일까. 글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도 추론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런 빈칸 추론 같은 문제나 순서 추론 같은 문제가 굉장히 편안하고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제 파트에서 밑줄 친 비유적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의 추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하면서 읽어가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될 텐데 요거는 어떤 걸로 선생님하고 훈련할 거냐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지문들 중에 추상적인 지문들 있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지문들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앞 문장하고 뒷 문장으로 연결해서 한두 문장 정도 해석이 안 돼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실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문외력을 가지고 뚫어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완성도 있는 강의인데요. 한 강에 30분 그래서 이게 14강입니다. 20강이 아니라 14강으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단계적으로 훈련을 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확한 해석을 했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지문 속에 넣어놨습니다. 누가 뭘 했을까요? 이렇게요. 두 번째, 내용의 전개 방식은 무엇일까요? 즉, 설명 방식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문제로 적용하면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소재나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로 실제로 나올 수 있을까? 예측하기. 그리고 실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정답, 객관식이니까 한 개죠. 오답, 당연히 네 개죠. 그래서 정답하고 오답을 선지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부족해서 오답이 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문은 하나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씹어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계한 우리 제로 베이스 라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제로 베이스 해석입니다. 14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로 베이스 구문독회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과정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뿌듯하게 독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다 읽고 나서 아, 내가 이 지문을 다른 지문에 적용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독회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접근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의 제로 베이스 중추적인 라인인 해석편을 이렇게 OT로 설명해 드렸고요. 1강에서 선생님이랑 만나면서 아, 구체적으로 문제가 또는 구체적으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1강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